장미가 저렇게 소나무 사이에도 흩어졌습니다. 엄청나게 물이 올라가는거죠. 이 위에 비수도 엄청 높은 나문데 몇가지로 장미가 흩어졌습니다. 엄청나네요. 엄청나요. 이 정도면 지금 담벼락에서 한참 올라갑니다. 담벼락 두 배입니다. 그리고 밑에 담벼락이거든요. 여기 담벼락에 장미가 이렇게 많이 흩어있습니다. 어떻게든 여기도 지금 상당히 높은데 장미가 이렇게 있는거죠. 장미 축제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뭐 멀리 안가고도 가까운 데서 아주 멋있는 장미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담벼락인데 담자 위에 이렇게 펜스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장미를 심었는데 지금 밖으로 이렇게 흥미가 나와가지고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담벼락이 이렇게 낮아지는거죠. 여기는 이제 장미를 가깝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개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이제 이렇게 만개배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아직도 상당히 다름없습니다. 잠잠 펜스 아래 장미를 지금 막 펴는 장미는 없고 이제 뭐 이렇게 마무리하는 식으로 아우 여기는 아우 여기 스무기가 아주 많이 모여있네요. 이렇게 넝쿨 길게 할 넝쿨인데 이 넝쿨이 아까 그 소나무 위까지 올라가서 장미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조금 등간에는 무가 남아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떨어진 것들 벌써 있죠 이렇게 이렇게 다 떨어져 가지고 낙하가 된 것도 있는데 그래도 아직 뭐 상당히 많습니다 저기에도 이제 아파트 후문인데 후문 들어가는데도 이렇게 꽃이 있고 저기는 백장미가 하나 있네요 백장미 아주 화려하네 화려해 여기는 이제 장미터널입니다 장미터널 장미터널인데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터널 형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쫙 송이가 몰려 가지고 모양을 형성했네요 낮은 장미도 있습니다 막 올라와 가지고 가깝게 장미 잎이 떨어져 가지고 아파트 담장에 아주 높게 피어서 자기를 봐 달라고 하는 장미들을 시작으로 가깝게 터널까지 근처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는 도시농부 지영규 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